메릴랜드 주지사, 퍼스트 레이디, 김유미 집사, 주지사 레리허곤의 한국사랑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끝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함을 깨달았다. 오늘의 양식 시편 21편 13절 여하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메릴랜드 주지사, 한국사위 레리허곤 70%에 육박하는 지지율의 메릴랜드 주지사 레리허곤 주지사 퍼스트 레이디, 김유미 집사 휘튼 장로교회 출석 아시아계 최초 메릴랜드 퍼스트 레이디 메릴랜드의 한국사랑, 유미 호건 여사의 꿈 한국 진단키트 수입, 미국 대히트 트럼프 대통령과 맞짱 뜬 레리 호건 트럼프의 공격, 혹은 결함 있는 키트만큼 형편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눈에 가시, 혹은 주지사를 겨냥 이름뿐인 공화당원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혹은 큰 돈을 낸 결함 있는 진단키트처럼 형편없다고 적었다. 레리 호건의 반격, 트럼프 골프 그만치고 대선 패배 인정하라. 공화당 내 대권 잡룡으로 분류되는 호건 주지사는 즉각 반격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 당신이 이를 했다면 미국 주지사들이 팬데믹 한복판에서 진단키트를 구하려고 스스로 꾸려나갈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며 우리가 메릴랜드에서 성공적으로 했던 것처럼 이라고 썼다. 이어 골프 그만치고 대선 패배를 인정하라고도 했다. 레리 호건 CNN 인터뷰, 혹은 주지사는 이날 CNN과 인터뷰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를 뒤집으려 한다는 점을 지적 우린 바나나 리퍼블릭을 닮아가고 있다면서 솔직히 더 많은 사람이 목소리를 내지 않아 당혹스럽다고 했다. 바나나 리퍼블릭이란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 경제는 외국에 지배당하는 국가를 지칭하는데 바나나를 유일한 수출 상품으로 삼는 중앙아메리카를 주로 뜻한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주지사 영부인 김유미 집사 레리 호건의 부인이 바로 1세대 한국계 김유미씨 지금은 유미 호건 다름 아닌 미국의 주지사들이 트럼프의 편이 아닌 한국의 편에 서고 있다는 것인데요. 뉴욕, 캘리포니아, 미시간, 텍사스 등 50개 주와 워싱턴티시가 있죠. 50개의 다른 국가가 모여있다고 봐도 될 정도로 미국은 주마다 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때문에 서로 다른 50개의 국가와도 같은 미국 50개 주에서 1인자 역할을 맡고 있는 주지사들의 권력과 영역력도 상상을 초랄 정도로 막강한데요. 캘리포니아 헌법 5장 1절을 보시면 이 주의 최고 행정권은 주지사에게 귀속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주지사가 대통령과 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고 대부분의 정부 강료들도 주지사가 직접 임명하고 있습니다. 미국 메릴랜드 주지사 레리 호건이 50만의 분량의 진단키트를 한국에서 직접 공사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상당히 핫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레리 호건의 부인이 바로 1세대 한국계 김유미씨 지금은 유미 호건입니다. 김유미씨는 40년 넘게 미국에 고조하면서 그림 전시회에서 레리 호건을 처음 만났고 이후 3년간 규제 후 결혼에 성공하였습니다. 김유미씨는 최근에도 나는 한국의 딸이다. 한국인이라는 것이 나의 정체성이다라며 주변에 한국 문화를 알리는 데 힘쓰고 있고 덕분에 메릴랜드 주지사 레리 호건도 한국에 대한 사랑이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메릴랜드 주지사가 한국의 사위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에서 가장 막가한 협회 중 하나로 꼽히는 미국 주지사 협회에서 의장을 맡고 있는 인물이 바로 한국의 사위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입니다. 미국 메릴랜드주와 한국을 연결한 것은 부인 김유미씨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유미 그녀는 누구인가 안타까운 이혼 사랑하는 셋딸 그리고 홀로서기 2004년 결혼 한국식 패배까지 내조의 여왕 김유미 KBS 프로그램 공감 미국 메릴랜드 주 포스트레이디 유미 호건 억척 아줌마에서 메릴랜드의 엄마로 남편 레리 호건 미국 공화당 소속 메릴랜드 현 주지사 메릴랜드 61대 63대 현 주지사 미국 주지사협회 부회장 회장 민주당 톱밭진 메릴랜드에서 기적적으로 공화당 후보 레리 호건의 당선 2014년에 주지사 선거에서 51%로 민주당과 3% 차이로 당선되었다. 2018년 선거에서는 55%로 재선된 후 전국 주지사협회 부회장을 맡았다. 2019년 7월 말에 전국 주지사협회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가장 인기 있는 주지사 2위 그는 연방 하원의원을 지낸 로렌스 호건의 아들이다. 김유미 여사 휘튼 장로계에 출석 예배드리는 김유미 유미호건 집사 목사님의 설교에 예배드리는 자그마한 휘튼 장로계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김유미 집사 기도의 사람 김유미 집사 안녕하세요 권사님 어서오세요. 잘 지내셨죠? 안녕하세요. 제가 항상 교회 오면 제일 먼저 들리는 곳이 친교실입니다. 세월호 무슨 요리 하시려고요? 잡탕하려고요? 유미호건, 여기서 저희 아이들이 자랐고 제가 미국에서 버틸 수 있는 곳이 교회였고 또 이렇게 집사님이나 장로님처럼 서로를 기대면서 있으나 없으나 한 교회의 한솥밥을 먹으면서 같이 뒤에서 많이 기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제가 싱글 마음으로 있을 때까지 많은 힘이 되었죠. 아이 셋을 데리고 남자의 도움 없이 사는 것이 어려운 삶이죠. 자기에 대한 울타리가 되어주지 못하고 떠나버린 것이 신계순 집사 결혼하신다고 우리 교회를 한 번 오셨어요. 권사하고 아주 멋있게 생기신 분이라서 참 잘됐다. 정말로 잘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결혼하셨어요. 그런데 결혼식 하실 때 혹은 주지사님의 말씀하시길 자기가 곧마음과 속마음이 정말 아름다운 참 배우자를 만난 놀아가 울먹이셨어요. 정말 그분이 유미 집사님의 마음을 잘 아신 거죠. 그래서 울먹거리셔서 저희도 감동을 받았어요. 임정아 장로 유미호건은 자기 내면의 세계에서 준비된 사람이에요. 자신의 삶이 반듯하니까 저렇게 아름다운 제 2의 인생이 허락되는구나 하는 것이 교인들의 반응이었어요. 아름다운 결혼 레리호건의 아내 사랑 제 아내가 아름다웠던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을 해낸 사람이라는 거였죠. 세 명의 딸들을 여자 혼자 힘으로 키워냈습니다. 그녀에게는 정말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그녀는 두세 종류의 일을 한꺼번에 하면서 세 딸을 키워냈습니다. 딸들을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녀의 삶에는 자신을 위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녀는 제게 완벽한 여성이었습니다. 제 자신도 오랜 시간 미혼이었고 아이들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멋지고 아름다운 여성을 만난 이후 저는 완벽한 세 딸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무척 아빠가 되고 싶었습니다. 비록 나이가 있긴 했지만 그녀의 딸들 모두 바로 제가 낳은 딸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딸들도 아빠가 필요했거든요. 페백 에피소드 저희 남편이 미키마우스처럼 생긴 대갑 모자를 썼어요. 미키모자 같잖아요. 본인은 절대로 그 모자를 안 쓰겠다는 거예요. 창피하다고요. 그래도 저는 우리 한국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미국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인사하고 술도 따라드리고 시아버님이 밤 대출을 주면서 아들 나오라고 던져주시고 한국 풍습 보여주니까 너무 좋아하셨어요. 2014년 메릴랜드 주지사 선거 캠페인 선거 당시 호건 후배의 부인이 동양인이기 때문에 선거에 불리할 것이라는 우려는 없었나요? 유미 호건 그런 건 없었어요. 오히려 소수민족의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거죠. 백인 부인이었으면 그분들이 안 찍어줬을 수도 있었죠. 제가 소수민족 출신의 부인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더 좋아해 주셨어요. 레디 호건 저는 미국의 한인교포 사회 문화를 잘 이해하고 있고 그동안 메릴랜드 주를 아이어 힘써주신 여러분들의 협조와 헌신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 문제와 고충들을 돕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아내가 아시아계 출신으로 미국에서 최초로 미국 메릴랜드주의 포스트 레디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자랑스러운 한국 사회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터 플란첫 메릴랜드주 감사원장 레디 호건 주지사는 2014년 주지사 선거 당시 아주 열악한 상태에서 경선을 치렀습니다. 선거 비용도 우리 민주당에 비해 7분의 1밖에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레디 호건은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뒤집기였습니다. 미국 전역은 물론 저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언론들의 반응 레디 호건이 메릴랜드 주지사 선거에서 이긴 전략 메릴랜드 주지사 선거에서 레디 호건의 대격전승 공화당의 레디 호건이 놀라운 승리를 거두다. 2014년 메릴랜드 주지사 당선 확정순간 메릴랜드 주지사 취임식 레디 호건 한인 교포들의 모임과 멋진 주지사 후보부인의 강력한 지지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제 아내는 이번 선거에 가장 뛰어난 인재였습니다. 그래서 미 북부지역의 선거 중에서 저의 승리는 가장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미국 메릴랜드 주도 아나폴리스 메릴랜드 주청사 주지사 취임식 첫진무 레디 호건 주지사 저는 항상 정치에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아버지께서 미국 하원의원이셨죠. 주지사 출마를 결심한 것은 불과 선거가 있기 2, 3년 전 일입니다. 여기 좋은 사진이 있어요. 포스터레디가 열심히 유세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이죠. 레디 호건 나에게 있어 아내는 엄청난 자산과도 같습니다. 아내가 없으니 없었다면 저는 결코 주지사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한인 사회를 포함한 다른 소수민족 간의 소통을 담당했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여성들과 소수민족을 도우며 이끌었습니다. 메릴랜드 주지사 관저 돼지 불고기는 저희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것입니다. 고춧가루를 더 집어넣을 겁니다. 색깔이 정말 곱죠. 전라도 고춧가루입니다. 저희 언니들이 김장할 때 가져온 것이에요. 고추가 이렇게 많이 열렸죠. 제가 이걸 다 혼자 먹을 수 없으니까. 교회 식구들 따다 줬어요. 오이가 이렇게 열렸네요. 상당히 깨끗합니다. 왜냐면 농약 대신 거름을 준 것이라 굉장히 신선해요. 매폴드 데이비스 주방장 저는 여기서 31년 동안 주방장으로 근무하면서 7분의 주지사 부인을 모셨습니다. 그런데 유미 호건 여사님은 이 부엌에서 요리하신 최초의 주지사 부인이십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다양한 한국 요리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는 저도 우리 집에서 한국 요리를 만들어 먹는 것을 즐깁니다. 특별히 밥이랑 김치를 제일 좋아합니다. 제가 아내를 사랑하는 이유는 많죠. 제 아내는 의문의 여지 없이 최고의 요리사입니다. 최고예요. 그리고 제게 상당히 잘해줍니다. 관저 사람들은 모두 아내가 해주는 한국 요리를 좋아해요. 전 한국 식당도 많이 가고 한국에도 여러 차례 가서 한국 음식을 먹어봤지만 아내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렐리 호건 부부의 위기 취임 6개월 만에 암 미국 공화당 메릴랜드 지역 협의회 유미호건 어떤 면에서 지난 1년은 10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저희는 매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매우 전이가 빠른 암이 그의 몸 전체에 포져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언론 내용 메릴랜드 주지사 렐리 호건이 암에 걸린 사실을 공식 발표하는 현장 주지사 렐리 호건 암 진단 발표 유미호건 6개월간의 20시간의 화학치료 끝에 우리 가족은 드디어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추석 감사절 바로 전날에 남편의 암이 100% 완치되었다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NBC 호건 주지사의 암이 100% 완치되었다. 렐리 호건 굉장하죠. 그녀보다 더 위대한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녀는 제가 투병을 하는 기간에 항상 제 옆에 있어주었습니다. 암투병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딸들과 아버지 그리고 형제들 모든 가족이 많이 걱정했습니다. 아내는 내내 병원에 있으면서 저를 위해 기도해주었고 반드시 암을 이길 수 있다며 긍정적인 태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 둘째 딸 제이미도 거의 매일 와주었습니다. 아내야말로 누구보다 강인하게 제가 암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의지를 지킬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녀는 저만을 위한 간호사였죠. 저의 자신감 이자 모든 것입니다. 저를 위해 모든 일을 해주었고 틈틈이 저의 자리까지도 채워주었습니다. 유미호검 모든 치료과정은 긍정적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절대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을 남편에게 긍정적으로 계속 할 수 있다고 항상 응원해줘야 합니다. 잘 먹게 하고 꾸준히 먹으라고 하고 그리고 절대 아내로서 잔소리는 하면 안됩니다. 환자이기 때문에 좋은 생각 좋은 이야기 해줘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옆에서 지켜주는 것이 아내의 역할인 것 같아요. WJTV 보도영상 내리호건 주지사는 미국 내 가장 인기 있는 주지사 중 한 명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유권자는 그가 뛰어난 행정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내리호건 주지사는 계속해서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는 행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장벽을 무너뜨리면서 이제 그에 대한 지지율은 70%를 넘기는 이변을 기록 중입니다. 밀리아 크로모 정치학 박사 내리호건 주지사에 대한 메릴랜드 주민들의 지지는 단지 그의 암 진단에 대한 동정표가 아닙니다. 최근의 지지율은 메릴랜드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입니다. 워싱턴 포스트 내리호건 메릴랜드 주지사가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에게 지원받는 방법을 보여주다. 주지사 레리호건의 놀라운 인기 워싱턴 타임스 내리호건 메릴랜드 주지사 하늘을 찌를 듯 높은 지지율을 보이다. 타운 홀 70%에 육박하는 지지율의 메릴랜드 주지사 레리호건 유미호건 이곳 포스트 레이디의 역할이 메릴랜드 주의 어머니 역할을 해야 하는 거예요. 미국의 주는 한 나라예요. 연방정부에서는 할 수 없는 거죠. 우리 메릴랜드 주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을 뒤에서 포스트 레이드로서 내 주의 역할을 하는 거죠. 항상. 유미호건의 셋째 딸 결혼식 줄리아 결혼 축하해 나의 막내딸 잘 닮고 또 늘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하고 서로 양보하고 잘하고 지금처럼 하면 오래도록 행복할 거야. 엄마가 뒤에서 늘 기도할게. 알았지? 축하해. 먼저 너는 나의 막내 사위고 한국 사위야. 주례 목사 평화와 사랑 기쁨의 하나님이시여 줄리와 태수를 축복하고자 합니다. 두 번의 꿈이 어떤 것이든 부디 두 분이서 함께 계속 꿈꾸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셋째 딸 부부와 아름다운 가족들 유미호건 대한민국의 딸로서 정말 부끄럼 없이 앞으로 열심히 더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저도 고국에 손상을 입히지 않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딸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면서 교포 사위도 두루두루 잘 살피겠습니다. 항상 저는 대한민국의 딸입니다. 감사합니다. 래리호건 나의 아내 유미호건은 정말 특별한 여성이며 재능있는 예술가죠. 그리고 훌륭한 엄마이자 아내이고요. 뛰어난 주지사 부인이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제 아내는 메릴랜드주 역사상 최초의 아시아계 주지사 부인이며 미국 역사상 최초의 한국계 포스털레이디입니다. 이보다 더 자랑스러울 수는 없습니다. 아내는 정말 저희 완벽한 파트너입니다. 크리스찬 튜보도 래리호건과 김유미 집사님의 건강과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크리스도이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은 가까운 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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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